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 있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잠시만 요거 하나만 보고 선물 갈게요. 자 민공방분 새로 디자인해서 새로이 선보이는 아이, 여름 시즌을 대비한 아이를 오늘 소개합니다. 조금 낮아 보이는 아이, 토스카넬리 2두를 심었고, 조금 약간 높아 보이는 아이가 타미리스를 제가 심었습니다. 끝내줍니다. 포인트분으로 최고이고, 어느 분은 또 시리즈별로 구매합니다. 저희가 6만원 이상 쑥쑥이 2kg 하나, 12만원이면 5kg, 24만원이면 10kg 한 포는 제가 택배비 물고 선물로 드립니다. 아 실물은 잠깐 기다려봐요. 급하니까. 자 민공방분 특 0번을 가겠습니다. 여름 시즌에 대비해서 시원하고 멋들어진 아이를 소개합니다. 자 민공방 특 0번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외경을 잽니다. 외경. 자 외경을 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18 정도 되나, 왜냐면 여기가 약간 배가 나왔죠. 18 정도 되고, 18. 그리고 여기는 10. 어머 몇 시야? 14 정도 돼요? 어머 그러면 크기가 다 틀리냐? 14 정도나 되네. 14 정도까지 됩니다. 14 정도 높이가. 자 이렇게. 아 흙은 좋아. 흙은 좋아. 이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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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개구리다리. 그 다음에 배수. 아이고 좋아. 배수 확실합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가격이 얼마래요? 자 지난번에 소개했던, 성황리에 소개했던, 약간 낮아서 제가 조금만 높여주세요 했던. 18 곱하기 14까지 나옵니다. 하나 4만원, 세 개 12만원. 아 12만원이면 쑥쑥이 5키로 하나 갑니다. 자 이렇게 글라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시원해라. 그리고 또한, 글라데이션이 없는 요런 스타일도 있는데, 같이 믹스앤 섞어가겠습니다. 요 아이. 이쁘잖아요. 아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 세 개면 요렇게 나무면 나무, 꽃다발이면 꽃다발. 가급적 이렇게 바구니면 바구니. 맞춰드리려고 하나, 맞추지 않아도 멋진 아이들. 자 민공방 특 0번, 18 곱하기 14까지 나오지요. 자 크기가 다 다르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 4만원, 세 개 12만원. 여기까지 가구 선물 다시 소개할게요. 자 여기 맥이 끊긴 게. 자 민공방분 특 1번입니다. 그렇게 제가 주문 제작한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마니아님들이 안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쓰고만 그려요. 아직 부산에서도 쓰고, 거제에서도 쓰고, 제주도에서도 쓰고. 자 사이즈는 여기가 이렇게 나온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는 왜, 어머 이렇게, 왜 경을 잽니다. 20이나 가까이 되네, 그죠? 죄송한데 요번에 나온 게 약간 크대요. 자 19,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5,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1, 12c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손으로 주물주물 해서 만들기 때문에 크기는 전체 다를 수 있고 흙의 무게는 똑같이 달아서 만듭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 자 갑니다.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요렇게 접혀진 부분에, 아이고 센스. 요렇게 멋진 아이. 끝내주죠? 대단히 멋지죠? 아이고 끝내줍니다. 자 이 곱다리 통풍이 되고 배수는 확실합니다. 요게 뒷모습이고, 앞모습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고 세상에 앞모습. 끝내주죠? 자 비즈의 색깔은 요렇습니다. 없는 칼라 빼고 다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예 그래서 하나는 4만원이요. 세 개는 12만원입니다. 하나는 4만원이고 세 개는 12만원. 철화를 심거나 약간 이렇게 이두. 이렇게 이두로 심으면 아주 끝내주게. 멋진 아이. 괜찮죠? 괜찮죠? 멋지죠? 예 맞습니다. 하나는 4만원, 세 개 12만원이고, 아 열 개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열 개는 120만원. 자 그리고 제가 2번, 3번 잠시 기다려보세요. 자 요런 아이 잠시 기다려보세요. 자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외에 12가지 이상이 들어간 재료. 6만원 이상 구매시는 쑥쑥이 2kg짜리 5천원 판매하는 아이 하나. 12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5kg. 만원에 판매하는 흙 하나. 나는, 어머 24만원이에요? 그려. 그러면 10kg인데 택배비는 내가 물고. 누가요? 이와랜드 내가 진장이 물고. 전방 주인이 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깔망이요? 쓰실 만큼 드려요. 어느 분은 대부분 깔망은 안 줘도 된다. 너무 고맙죠? 하나라도 필요 없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공방 아까 0번, 1번 같죠? 예 2번. 민공방 특 2번입니다. 특.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쟀습니다. 사이즈. 9cm, 9.5cm.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크기가 전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높이가 15cm.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아이고 멋집니다. 자 요런 아이. 민공방분 특 2번. 9 곱하기 9.5. 높이는 15입니다. 하나 2만 4천원. 세 개 7만 2천원. 여섯 개 14만 4천원. 자 여섯 개 하시면 제가 깔라 맞춰드립니다. 자 민공방 특 2번이었어요. 자 크기 갑니다. 민공방 특 3번. 자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가면 어떨까요? 너는 잠시만요. 요렇게 갈게요. 떼었다 붙였다 하니까 또 그놈도 떨어져가지고. 자 민공방 특 3번이죠? 자 어떻게 11 곱하기 11이니까 커졌죠? 11 곱하기 11 그 다음에 17.5. 하 커졌어요. 하나는 3만 2천원. 그리고 두 개는 6만 4천원. 네 개는 12만 4천원. 민공방분은 2만 4천원 아니면 3만 2천원. 예 다 그냥 규격으로 정해져 있고. 민공방분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사요? 이와랜드에서. 아이고 이와랜드 저기 성이 민씨인가? 아이고 민공방은 20년 정도 어머님 그리고 자제분이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만든 것도 있고 자제 아드님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민공방분 특 2번과 3번은 차이. 크기 차이 있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민공방 이렇게 가겠어요. 11번 12번 13번을 가는데 이 세로 신상이에요. 신상. 민공방으로는 우리 그 이와랜드에서 소개를 하는데 모두 다 처음 볼 수 있지만 민공방의 역사를 말하죠. 예. 비즈. 그 다음에 코사지. 아니 코사지 먼저 붙이고 비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액자. 액자가 나왔습니다. 자 11번은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 짤게요. 자 사이즈 13.5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도 13.5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높이요. 짠짠짠짠.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짠짠. 정사각형 살짝 정사각형화 보이죠? 짜자잔짠. 아이고 통풍구 있죠? 굽다리를 말합니다. 배수구 확실하죠? 그리고 칼라는 액자가 고급스럽기가 크지 없습니다. 비즈요 확실합니다. 민공방 11번. 됐죠? 사이즈가 13.5면 솔찬히 괜찮게 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직사각형이 필요하다. 아이고 16이나 돼요. 여기가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16 됐죠? 그리고 높이. 여기는 아 13.5 같네. 그리고 높이요. 짜자잔짠짠짠짠. 12.5. 네 맞습니다. 직사각형도 이런. 하나는 3만 2천원. 두 개 하시면 6만 4천원. 네 개 하면 12만 8천원. 잘 어우러지나요? 그리고 자 오늘 저희한테는 새로 들어왔으나 구독자님이 요청에 의해서 제가 없는 아이를 받았어요. 자 민공방 13번. 아 13일에 금요일이에요 오늘? 아이고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자 아까 그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롱본. 아따 세트 좋아하네. 그죠? 자 세트로 이렇게 갑니다. 아까 13.5 그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13.5 14까지 거의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맞죠? 그리고 높이는 훅. 어머 세상에 높이를 왜 어떻게 썼댕? 음 참나 17이나 되네요. 여기 17 자를 빼먹었네 또. 아 참 17. 17까지 되죠? 자 17까지 됩니다. 17 여기 보셔요. 자 16, 17까지 되죠? 17까지. 자 요런 아이가 민공방분이고 하나 6만원이고. 세 개 하면. 얼마는? 세 개로 세트로 하시면.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세 개 같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 할 수 있어요. 아 민감하신 분은 보여요?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세 개 구매하시는 분은. 제가 맞아요. 요렇게 세트로 가고 혹은 요렇게 세트로 갈게요. 만약에 세 개 하지 않으시면. 한 개만 받을 때는 그닥 표시가 안나고. 두 개만 받아도 잘 표시가 안나는데요. 세 개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약간 다른 부분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자 괜찮았어요? 자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 13번이었어요. 여기 17이에요. 17. 길이는 왜 안 쓰고 난리야. 자 17까지. 16, 16, 16까지 갔네요. 16, 16. 맞죠? 16까지 갔죠? 자 길이는 16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13번까지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화랜드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다육이가 많고. 화분이요? 더 많대요. 이천에서 소문났습니다. 화분 많기로. 이천에 공방이 많잖아요. 아 민공방분은 참고로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아 중부지방이 어디에요? 충청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빨리.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민공방 1번입니다. 직사각형. 요렇게 사이즈 13, 11.5. 예 높이는 10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가격 하나는 24,000원. 3개 7만 2,000원. 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민공방분 1번이고 하나 2만 4,000원. 3개 7만 2,000원. 6개 14만 4,000원. 자 민공방분 2번입니다. 어머 어디서 뛰어가 어디로 갈게. 어 세상에 내가 다시 했는데. 자 민공방 2번입니다. 크기는 같아요. 근데 왜 여기 10이라고 썼어요? 아이고 큰 차이. 사이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똑같이 직사각형.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맞죠? 똑같이 직사각형 맞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1번은 코사지. 2번은 비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같습니다. 사이즈로 봤습니다.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민공방분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공방분 3번은 정사각형. 4번도 정사각형인데 코사지, 비즈. 자 민공방분 4번. 3번. 3번, 4번. 아이고 참. 그죠? 맞죠? 맞죠? 내 말이. 11.5 정사각형. 그리고 11.5. 그리고 높이는 12. 근데 이렇게 보니까 높이도 틀려요. 네 맞아요. 전부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다육이를 식재하면 그닥 차이 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3번은 우리가 코사지라고 합니다. 민공방분 4번은 비즈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이고 가격은 2만 4천원. 3개 하면 7만 2천원. 6개 하면 14만 4천원. 자 민공방분 3번이에요. 자 민공방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공방 5번 갑니다. 아유 예 롱본이요. 크기는 입구는 비슷합니다. 자 입구는 비슷한데 짠짠짠. 그죠? 11.5. 그리고 높이는 아유 10번. 아유 그죠? 18까지 나옵니다. 17.5. 17.5라고 할게요. 18까지 나옵니다. 자 이 아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음 세상에. 요렇게 2개 많이 하셨고. 요렇게 2개 많이 하셨고. 하나 3만 2천원. 두 개 6만 4천원인데. 요렇게 요렇게. 약간 농분이에요. 약간 농분. 약간 농분입니다. 약간 농분입니다. 음 아까 그 민공방 13번에 비하면 약간 농분이야. 자 농분이고 민공방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공방 6번이요. 이제 커졌어요. 3만 2천원 왔죠? 3만 2천원 민공방 6번 7번은 6번은 정사각형. 그죠? 13 나왔죠? 여기도 13 맞죠? 그리고 여기도 13정도. 13.5까지 나오네요. 아이고 이쁘다. 요새는 뭐 부엉이. 그 다음에 집. 자전거. 뭐 토끼. 올해가 토끼띠에요. 어머 그리워. 그러니까 토끼만 들어가. 자 민공방 6번은 정사각형. 민공방 7번은 직사각형. 자 그래서 나는 약간 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민공방 6번. 아 커야 된다 그러면 민공방 7번. 선물 소개해요. 자 이거 아까 했잖아요. 자 건너뛰기 위해서 몰라요. 6만원이면 2키로 하나. 12만원이면 5키로 하나. 24만원이면 10키로 하나. 택배비는 제가 몰고 보내드려요. 자 민공방 7번입니다. 자 8번은 똑같이 직사각형인데 8번은 비즈. 7번은 코사지. 그래서 건너뛰기 하면 뭔 말인가 몰라요. 이어가야지. 내가 필요한 거는 조금 이어보셔요. 자 여기 15. 아 딱 커졌네. 16까지나 나오네. 자 여기는 13.5 그리고 높이는 12.5까지 나옵니다. 하나는 32,000원이고 7번이면 코사지. 8번이면 비즈. 아우 괜찮죠? 자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화분. 어머지. 나는 참이. 우리가 이렇게 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까 그 특1번? 아 0번이요. 특1번하고 너무 이쁘죠. 아유 너무 이뻐요. 자 그 다음에 민공방 9번과 10번은 제가 만들었어요. 뭐 그래요? 인기 짱 좋아요. 자 요런 사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통풍구, 배수구. 멋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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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내줍니다. 민공방 9번이고. 16 곱하기 15 곱하기 15는 하나 4만 2천원. 두 개 8만 4천원. 네 개 하시면 16만 8천원. 자 요 사이. 부엉이, 자전거,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세트로 구매하십니다. 그리고 10번은 커졌어요. 사이즈가. 비교 갑니다. 민공방 9번과 10번. 네. 하나 7만원. 19.5. 아이고 거의 정사각형인데 약간. 높이는 17까지 갑니다. 하나 7만원. 두 개 14만원. 자 민공방 거. 7만원짜리 이렇게 갑니다. 아유 세상에. 이쁘죠? 이쁘죠? 네. 오늘은 민공방 새로 들어온 특 0번을. 맞아요. 아유 세상에. 짜잔 짜잔. 요하게. 잠시만요. 제가 요거 한번만 다시. 여기는 이와랜드죠? 자 여기. 이렇게 색깔 맞추니 참 이쁘네. 야는 민공방 10번이고. 이 아이는 민공방 13번이에요. 아유 막 농분이죠. 농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구독자님들이 민공방분 화분 어디서 사요? 이와랜드. 민공방분 화분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이와랜드. 민공방분 화분 신상품 나오면 어디서 소개해요? 이와랜드. 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민공방 특 0번 새로 들어온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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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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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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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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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000원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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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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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